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기 위해 147메가아트의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매트릭스 리뉴어뷰스가 주도하는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15년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발전시설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면서 기대되는 탄소 저감 효과는 연간 약 14만 톤으로 추산돼 글로벌 탄소 감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